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솜 본사에 방문해서 지금 adv 125 개발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정색 윈드실드와 범퍼 가드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adv 사이드박스 브라켓 개발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완성품은 아니죠 우리 한솜 이도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바이크는 타세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dv 125 현재 이 브라켓이 완성되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아 두 달이면 내년 전에는 출시화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 adv 125 구독자 분들께서 정말 이 제품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박스를 한번 직접 장착해 볼 건데요 우리 한솜 이도근 이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브라켓이 이렇게 나오면 3박스가 장착되니까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원터치 형식으로 자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샘플입니다 이렇게 원터치 방식이고 밑에 오우 이렇게 오우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사이드백 박스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한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구요 이렇게 공용 박스도 바로 달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등에 들어와서 혹시 브레이크 잡으면 깜빡깜빡하나요 그건 아니구요 그냥 미등 같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완성이 되면 얼마나 멋진 더 멋진 바이크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바이크는 타세 한솜 본사에서 adv 125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ndeskrau желк 화려한 imy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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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